이창민, 박사종, 태클로 막아냅니다. 양창민, 지금도 너무 조용해요. 손수들이 달라고 소리도 쳐야 됩니다. 오우, 좋아요. 급했어요. 염기훈, 왼쪽 측면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잘 끊어냈어요. 네, 나왼쪽, 박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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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종. 대안의 첫 번째, 마크 임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뚫리고 말았어요. 한때는 대안이 최근에... 왼쪽, 측면 연결 시도합니다. 잘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헤더클리어. 네, 다시 한번 역습입니다. 네, 곽강서, 지금 반대 비었습니다. 3대3이에요. 네, 곽강서, 박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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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오른발 슈팅! 골! 네, 곽강서... 안쪽으로 크로스. 좀비 오면 됩니다. 태클로 볼 처리. 자, 골킥이 되네요. 아, 곽강서... 어린 선수들이고요. 네. 전쟁이 또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후에 이제 조원희 선수와 구자령 선수는 후반 교체 구입이 됐었다고 오늘 겪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저 자리 전세될 수 있겠네요. 하하하하하하. 다시 한번 써먹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오른쪽으로... 김남춘. 단순하게 올라갑니다. 이광선 쪽으로... 이광선. 이광선 혜택! 일단 김원한! 수! 등등합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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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그대로 스피드를 살립니다. 오른쪽. 영, 연결, 안달손. 박사한 쪽지니, 안달손. 발이 막혔어요. 박사한 선의 좋은 수비. 5 아 으 으 으 아 아 으 아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박기동 선수가 지금 79번 뛰면서 1대점이 있었고 좋은 홈팅을 보여줬는데 무엇보다 공부적인 것은 박기동 선수의 부활이죠. 그렇습니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도 앞쪽에서 끊어서 주팅했어요. 네 이종호입니다. 이종호 박기 선정. 빵가네요. 양팀 매선 공격을 한참. 너무 멀어요. 네 양동현이고요. 반대쪽 측면으로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박기동 선수가 지금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았어요. 나왔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우 감각적인 터치 뛰어들어날리냐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박기동 브랄리아가 따냈고 브랄리아가 찍어 올려줬습니다. 완댄순이에요. 조세. M1위최공 다시 한번. 수원이 또 한번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김민우 살려냅니다. 가슴으로 받아 냈고요. 연결되지 않았고요. 맨디 앞쪽으로 찔러준 공. 제일 공격. 빠르게 뜁니다. 자 태클에 막힙니다. 다는 제발. 못받는 곳으로. minus 20s에서. 그냥 руки. 3대가 막힙니다. 3대가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2대가 안정적으로 경기입니다. 2대가 안정적으로 경기합니다. 2대가 안정적으로 경기합니다. 4대가 안정적으로 경기합니다. 4대가 안정적으로 경기합니다. 2대가 안정적으로 경기합니다. 이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번주에 안정적으로 경기합니다. 선이 기였죠. 우한을 날리로 쳐주지. 자 3대 1, 3대 1, 반대쪽에도 되요, 왼쪽이 반대쪽에도 되요, 왼쪽이 반대쪽에도 되요. 지금 또 반대쪽에 움직이는... 라자르가 뛰습니다. 한 번의 터치로 볼을 뺏겼는데요. 4분이 남은 시간, 어떤 팀이 집중력이 좀 더 나을까가 승패에 관련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혁 살려냈어요. 질러내줬습니다. 자, 잡아서... 빨라요? 잡았었는데... 김용환이었고요. 자, 다시 살려...